인사이파. 오, 잘한다. 우와, 좋아. 계속 가, 계속 집어. 계속 가. 자, 뛰어 들어가 주세요. 바다 너무 예쁘죠, 여러분. 하늘도 예쁘고. 이게 뭐예요, 아니, 바다 속이 어떻게 이래는 거야? 선셋의 이야기는 출발했습니다.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도 고장하신 동거세서 이렇게 점프에 쌩임해! 바운스! 정답! 게리로 보람서 남의 열차에 스쿨이 밀려오는데 지금 그럼 선셋 못 보는 거 아니야? 선셋 못 보겠는데? 선셋? 와우! 렛츠고! 렛츠고!